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아파했고 많이 울었고 많이 흥분했는지 아실겁니다. 자 이분이 성민이 벌스대에게도 여러분 아플보다 상풀을 많이 들어주는 바라면서 이분들이 홍보대상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홍보대상 위쪽패를 전달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풀달기 후민우 경남도 인사장 민병철 고국대표님께서 직접 위쪽장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한 명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으로는 보세요. 위쪽장 고스테이 위그룹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상풀운동 공보대상을 위쪽합니다. 2019년 4월 13일 사장과 민상풀다기 후민운동 본부 이사장 민병철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받으세요. 자 우리 교수님과 벌스데이는 자 사진 한 장만 찍고서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왜냐면 벌스데이가 아 잠깐만 우리 사진촬영 등장 올라오세요. 저기 올라오시고 우리 장관님하고 위원님 전부 일어나시고요. 학생들은 전부 일어나세요. 자 피키스 전부 들으세요. 자 피키스 전부 저 학생들은 안되 학생들은 안되 자 학생들 좀 풀어보시고 저 준비된 피키스 전부 풀어주세요. 저 학생들은 전부 안주면 안되 저 학생들은 안되어 제발 이렇게 아